박재인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화상통화를 갖고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박 장관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 등과 관련해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또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을 돕기 위해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왕이 부장은 신냉전의 위험을 방지하고 진영 대치에 반대하는 것이 양국 군본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며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압박에 한국이 가담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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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